조정성림, 우주혁림 경기입니다. 펜딩, 우리 cada call x 6'분만 세마시들을 승인 지ûnny, mes K does it manage your are running? 다니까요! 아니 형님, 야 이런, 뺏다 그래, 뺏다. 어휴, 계속 불러놔요. 계속 불러놔요. 천천히 하세요, 계속. 나간 뒤로 가고 있습니다. 형님, 형님, 일롬멘트로 하시길 바랍니다. 상대방 팔 뺄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. 형님, 공격 시도하셔야 돼요. 밑에 있는 상태에서 다 룩이 먹어요. 네, 그냥 눌러놔요, 압박. 오른패트 있으면 빼보세요, 머리. 사이드 유지하면서. 형님, 얼굴 둘러요, 오케이. 오른 오른 들어. 형님, 싯펠트를 준비하고 상대 백한다. 네, 좋아요, 싯펠트. 싯펠트 꽉 잡아놓으면 문제 없어요. 싯펠트. 싯펠트. 슬라이드야. 바로, 잠시만요, 그들이 유지하세요. 그들이 유지하세요. 그들이 유지하세요. 콤바치. 옆으로 슬라이드. 맨다리 빼세요. 오케이. 여기 슬라이드, 옆으로 맨다리 빼세요. 슬라이드. 저 좋아야, 좋아요. 좋아요. 슬라이드. 맨다리, 맨다리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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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싯펠트, 맨다리 잡고, 싯펠트, 뒤로 와요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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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아요. 나이스. 오케이, 반씩 들어간다. 원씩 들어간다. 원씩 들어간다. 싯펠트 유지하고. 그리, 닭 플러스면 하지 마요. 닭 플러스면 하지 마요. 거기서 클로즈해도 되는데 상당히 돌았을 때 편하게 하지 마요. 거기서 불편하러 오고 있어요. 다리 숙고 있어요. 공격은 신고하셔야죠. 거기서 클로즈하지 말고 돌았을 때 상당히 돌았을 때. 무조건 공격 신고하고. 근데 1분 남았어, 1분. 1분 남았어. 좋아요. 10벨트 어깨로 눌러야죠. 어깨가 손에 비통수 앞으로 나가면 안 되죠. 목 눌러야죠. 오케이. 뒤로 빠져요. 더 뒤로. 나이스. 좋아요. 10벨트 빡 잡아요. 빡 생겨놔요. 40초. 근데 공격도 심을까요? 한두 손 안 왔어요. 딱 빨리 가요. 어깨 잡지 말고 어깨 잡으니까. 오케이. 기울아 그림 아니면 심을 듯. 오른손 기울아 그림 있잖아요. 손목에. 반대 손으로.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. 나이스. 안 봤을 때 이제. 안 봤을 때 이제. 안 봤을 때 이제. 2초. 2초. 바로. 굿 abone Danny. 한다 이제. 그럼way. 가겠습니다. 아님. 아아. 감사합니다.